안녕하세요. 벚꽃대통의 증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재법공상, 모든 만상은 마음이 전했다. 그래서 원력 따라서 뭔가 투철한 어떤 기도와 정리를 감행하신다면 정말 소구하신 바가 분명히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공상, 마음의 세계는 생하는 것두고 멸하는 게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마음의 세계. 하나는 절대죠. 절대는 상대를 낳죠. 언젠가 말씀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상, 부처님의 공상의 세계는 실상은 허상이 필요합니다. 왜냐? 마음이 드러나려면 허상의 세계. 그러니까 전부 다 모두가 마음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재법이 공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은 불생불멸이죠. 마음을 아름답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 마음으로 살라고 한 거죠. 불생불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항존의 법칙이니,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 이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여러분들, 부중불감, 불구부정. 불구부정, 부정. 이른바 말하면 질적인 면은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 불생불멸의 세계는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 다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뭐라? 더럽다, 깨끗하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자기 입에서 침이 나오면 꿀떡꿀떡 생기잖아요. 꿀떡꿀떡 생깁니다. 그런데 침이 딱 바깥으로 나오기만 하면 더럽다고 발로 밟아버립니다. 참 이상하죠? 꿀떡꿀떡 생길 때는 침이 저로 전혀 더러운 걸 몰라요. 그런데 왜 침을 탁 뺏고 나면 그게 더러울까요? 이게 참 안타깝죠. 자기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더럽다. 또 하나 묘한 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 화면을 보다 보니까 엄마가 깐난쟁이 엉먹기다가 이렇게 기저귀를 보는 겁니다. 아이고, 나이구나. 아이고, 이뻐라. 아니, 아기가 똥을 쌌는데 그리 이쁘다고 볼에다 뽀뽀를 주고 흐르니 똥을 쌓아 못할까요? 배설아 못할까요? 지저버리고 더럽다고 날치겠죠. 아기니까 이쁘겠죠. 또 아기들은 또 이상해요. 자기가 배설한 그런 배변한 걸 그냥 손으로 떡을 씌고 막 해도 더러운 걸 몰라요. 신신명 같은데도 제일 앞머리에 가리지 말라. 지도는 무난이나. 돈은 지크한 돈은 어려움이나. 위험간택이나. 좋고 나쁘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색즉시공공직세계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불생물멸의 세계. 와, 이른바 말하면 네. 생멸이 있는 세계. 이게 관점이 다른데 우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전부 다 생멸이 있는 세계만 좋아하거든요. 생멸이 있는 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잘나간다 하더라도 이 땅의 것은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라 생전에 벌어서 좀 베풀어보고 펼쳐보고 이러면요. 그 기분도 내줬습니다. 그 기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사람이 돕고. 그런데 그 마음을 못 내는 거죠. 마음을 못 내는 거죠. 나가면 뭐라? 아까 침을 뱉으면. 입 있을 때는 꿀떡. 침을 꿀떡꿀떡 삼키다가 내보내면 뭐라? 금방 더럽다고 느끼는 마음. 아, 중생들의 이 마음이 깨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죠. 자기의 집착,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불구부정. 부처님 나라에는 더럽고 깨끗한 게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비치는데 착한 사람들에게만 태양이 비치던가요? 착한 사람들만 골라서 태양이 비칩니까? 착한 사람들에게만 골라서 비가 맺힙니까? 공기가 착한 사람들에게만 공기가 펼쳐지는가요? 태양은 악인에게도 비치고 선인에게도 비치고 부처님은 누구보다 사랑하죠. 지금, 지금 정말로 지옥에 처절하게 고통받는 그런 우리의 일가건속 형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불생불멸. 우리가 지금 불생불멸의 세계. 그 생멸을 떠나는 세계로 나가자는 게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누구나가 다 죽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어차피 자기 마음 따라서 그렇죠? 모든 게 자세히 자기 마음이 저지른 대로 받는 거니까요. 평생을 두고, 평생을 두고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 다음의 세계를 생각하죠. 죽음이 목전에 달아낸다 해도 애착을 갖습니다. 죽을 생각을 털금만큼도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불생불멸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고 우리가 내 현실에서 그걸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해야만 되는 세계입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철천지 왼수라거나 정말로 매일 악다구니 쓰는 부부들도 천부가 다 그게 필연이고 운명이고 인과입니다. 왜냐? 부처님께서 왜 그걸 만나게 해서 애를 낳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불생불멸. 전생에 지은 게 금생에다.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제가 항상 드린 말이에요. 몸의 유전자도 있지만 마음의 유전자도요. 색적 시국이니까 몸의 유전자하고 마음의 유전자하고 이게 뭐라? 전혀 어때요, 전혀.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타고난 게 단생에 소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이잖아요. 금생으로 끝이 아니다. 대가들은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닦은 겁니다. 대가들은. 단생 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도 무량검을 거쳐 닦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입니다. 닦은 공덕은 정말로 이게 그게 그은 대가가 있고 보상 기재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말 한마디 생 하나 행동 하나 잘못하면 아우 과보도고 세세생생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딱 첫인상이 이응 아니올시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neighborhood 협상을 하고 흥정을 해야 되는데 그가 항상 소문 만복 내라 항상 웃는 얼굴에 침 뱉으라고 그러잖아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불생불멸입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나온 건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대운다더라도 거기서 전생을 보라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유전자를 보라니까요 불구부정 남편이 나에게 뭔가 내가 남편을 털어놓은 만큼도 이쁜 게 없더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가다 보면 또 이쁜 짓도 하잖아요 그것도 부정적으로 보인다 더럽고 깨끗한 건 없다 내가 지은 바 인과만이 있을 뿐이야 거기다 전생 하나만 콱 찍어놓은 뿐이야 전생에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부증불감이라는 건 양적인 질적인 변화는 양적인 변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부증불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말이죠 아무리 봐도 부처님께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리 봐도 동물같은 독사같은 인간 욕이 그냥 개같은 인간 욕을 막 상상욕을 막 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부처님께서는 말법 시대가 되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애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애들이 늘어요 그런데 애들이 인구가 줄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태어났는데 왜 줄어요 죽는 사람도 그만큼 많고 왜 그럴까요 동물형들 소나 돼지나 말들 동물형들이 사람으로 승격해온다는 겁니다 동물 비슷한 인간들이 사는 세계는요 동물령들이 인간들을 승격해온대요 동물령들이 사람으로 승격해오니까 개만도 못하고 소만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자연의 어떤 거룩한 섭리 같은 건 모든 건 태어나면 늙고 병도로 죽어가고 문명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간단한 재법 공상이고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증불감 이 도리를 모르니까 이 도리를 모르니까 너무너무 참담한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면 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성불이라는 건 나와 남이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자타일 성불도 자타불이 자리리타 그 길이 성불의 길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악을 쓰고 말씀이잖아요 모든 스님들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불할 때도 제가 말씀해주죠 계양, 정양 그게 예불면 제일 앞머리에 나오는 일을 말씀하잖아요 해양, 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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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겨냐 광명우인데 주돈벗게 공양시방, 무량문벗소 부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냐고요 재법이 공상이고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모든 만상이 마음으로 된 거니까 불생불멸이니까 너희들이 수행한 모든 것들이 불구부정 부증불감 늘고 주는 거 없이 다 전부가 다 깨끗하고 더러운 거 따질 거 없이 다 전부 다 기록에 남고 늘고 주는 거 없이 다 한 대로 받는 거고 중요한 건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불생불멸한다 사라짐이 없습니다 마음 한 자랑 말 한마디 생활한 행동 하나 그러니까 항상 뭐라?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말 한마디 생활한 행동 하나 더 좋은 제품이 나오죠 좋은 제품이 나오죠 부증불감, 불구부정 마음의 세계는 이게 전부 다 대비가 되죠 마음의 세계는 더럽고 깨끗한 게 없는데 현실의 게 뭐라? 더럽고 깨끗한 게 있다는 거예요 불생불멸은 뭐라? 부처님 세계인데 현실의 세계는 생멸이 있다는 겁니다 공상은 지금 공상 부처님 세계는 늘고 주는 게 있지만 현실의 게 늘고 주는 게 있다 늘고 주는 게 있지만 결국은 전부 다 뭐라? 그 고향은 부처님 마음인 거예요 고향은 부처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저 에너지 항존이라거나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사는 현실에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지만 그 꽃이 어떻게 돼요? 화문은 시비로 그러잖아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현실을 살아가면서 예쁘고 믿고 잘나가고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다 보면 어느 것도 눈에 보이는 세계는 영원히 잘되는 게 없어요 영원히 잘되는 게 영원한 어떤 그런 무슨 뭐 부라거나 영원한 권력이라거나 어느 나라나 다 가다가 뭐예요? 어느 나라나 다 가다가 무너지잖아요 우리 지구라는 운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잊지 않을 것은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성불하지 않는 이상 성불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은 필수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살자고 얘기하는데 고통스러운 날이 오면 고통스러운 날 오는 것 오는 것 그냥 오면 오나 보다 뭐라? 가면 가나 보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잘나간다고 또 뭐라? 즐거워하지도 말고 좋고 나쁘고를 좀 떠나가는 마음 그런 마음이 부처님 마음입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나간다고 너무 희낭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못 나간다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다 이게 뭐라? 내가 지은 바 인과의 흐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인생자 세홍지마 세홍지마 얘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다 세홍지마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네 이게 뭐 돌고 돌고 물레방아 같은 인생이고 그래도 부처님께 감사한 건 그래도 머리 깎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살게 만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살고 보니까 저절로 뭔가 하니 아 내 생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옛날에 청하수님 말씀대로 자네하고 나는 신라시대의 토반이었더니 아마 그 스님 말씀이 맞으면 신라시대가 중요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 오늘 불생불멸 사라짐이 없다 불구부정 좋고 나쁘고 너무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너무 울지 마세요 시련 가운데서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겹고 어렵지만 네 이겨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꾸만 쌓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문제가 많고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뭐 이런 사람이 많다는데 아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 방송을 혹시 본다면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은 인생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보증불감 그러니까 절대로 뭐라 한대로 받으니까 어떤 경우라도 뭐라 어떤 경우라도 조심하셔야 되고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항상 자기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참회하는 마음과 수행하는 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덩어리 자체가 죄와 업보고 은재가 말씀드린 우리는 전부 다 뭐라 태어난 자체가 이기심 자체가 네 죄와 업보고 자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부증불감이다 사라짐도 없고 정말로 늘고 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겁없이 막 살거든요 그건 뭐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만 아 꼭 당부드리겠는데 좋은 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은 정말로 부처님 전에 내가 해도 상관없고 목숨을 던져도 이건 뭐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목숨을 던진다 도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무슨 쓸데없는 짓 이런 바보 같은 짓 가운데 자살한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재법공상 전 시간에는 그다음에 불생불멸 그다음에 불구부정 부증불감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에다 꽃을 비춰봐요 그럼 꽃이 아름답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울에다 꽃을 비칠 뿐이에요 그 꽃도 뭐라 네 거울이 아름다워졌습니까 거울이 아름다워졌냐고 전부 다 스쳐 지나가는 꽃 같은 거예요 거울에 비친 꽃 같은 거 거울에다 꽃을 비친다고 그래가지고 거울이 무슨 아름다워졌냐는 말이죠 거울에다가 무슨 대변을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거울이 더러워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 마음은 네 그런데 아름다운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거울 같다 그래서 명경지수라 명경지수라 심경이라고 마음 거울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슨 세상을 살면서 늙어주는 게 있지 않냐 절대로 지구라고 하는 별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은 캐파가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 사람 모든 만상 캐파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늙는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는 별 이 별에 떨어져요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 따라서 네 네가 지은 바 과거생인과 따라서 태어나는 별이 다르다 만나는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만나는 부모가 다르고 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난다고 해서 네 그게 다 전부 다 지은 바 따라 받는 거니까 몸과 마음을 다 해서 지은 바 내가 좋은 자리에 갔을 때 겸허하고 겸손하고 하심하는 그런 마음들도 절실한 거죠 자 오늘 여기서 한번 도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